중랑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이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나거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사고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요 보장 내용은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, 사망 시 최대 천만 원 등입니다.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DB 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. 피해를 입은 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